2020 세계개천문화 대축제 역사 영웅들은 모두 모인다더군요. 이제 축제를 시작합니다. 개달독 신시개천 5,917년 음력 10월 3일 역사광복의 길에 동참해볼까요? 전세계 1억 한류팬 랜선 페스티벌 왜 사람들은 한국을 알고 싶어 할까요? 네, 진짜 한국을 다르게 알려드립니다. 중화사관, 일제식민사관이 아닌 진짜 대한사관! 한국인의 문화 DNA는 인류원형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뿌옇고 답답한 역사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집에서 TV와 컴퓨터로도 보실 수 있고요. 뭐, 바쁘시다면 대한사랑유튜브 채널에서 모바일로 만나면 되죠. 지구촌 한가족! 우주인들도 시청한다고 하네요. 역사문화의 등불을 반짝반짝 켜드립니다. 1억 한류팬들과 8,500만 동포와 함께하는 지구촌 온택트 만남! 세계개천문화대축제 11월 15일 2시에 만나요! 안녕!